엘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자르트 모델 박서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막이 굉장히 더운데 텐트라든지 아니면 침낭은 꼭 챙겨야 되는 거 같고 물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하지만 또 제가 대만을 온 이유는 닥터자르트 대만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될 거 같아요. 데일리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거는 꼭 지키려고 하는 저의 습관 중에 하나인 거 같고 하루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수분, 보습 위주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과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충분한 보습 케어가 모두 잘 이루어졌을 때 완벽한 피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촬영 현장 특히 세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하는 편인데 지우고 나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한 번 또 바르고 다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꼭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잘 받는 것 같아서 꼭 자기 전에 팩을 하는 거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날 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되기 때문에 이 밤 꼭 챙깁니다. 좋은 작업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